창세기 1장 강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장과 3장은 2부 강의에 여러 군데 있는데, 1장은 강의를 해주신 게 없더라구요. 특히 성경에서의 하루 일일과 일상에서의 하루 일일은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은 아주 어렵다고 봐야 되요. 빛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흑암, 어둠, 공허하다는 것이 나오고, 혼돈이 나오고, 이런 개념이 쉬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태초 라는 게 나오고, 천지를 천지, 영어로 하면 heaven and earth 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다. heaven and earth. 자, 이런 개념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하늘과 땅을 창조를 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without form, 형태는 없더라. 땅은 그 모양이 없더라. 우리말로 보면, 땅은 혼돈하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른 번역은, 땅은 아직도 뭐 같고, 그 형체가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모든 것을 커버하는 장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만드셨다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바, 바라 라는 말인데, 이것은 없는 것을 잊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로마스로 가면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잊는 것처럼 불러내셨다. 이렇게도 기록을 합니다. 없는 것을 잊게 하셨다.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땅도 없었고, 이것은 창조된 것이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나무도 창조하시고, 짐승도 창조하시고, 물고기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합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은 뭐냐면, 왜 만드셨냐 이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니, 나를 이렇게 키울 거면 왜 낫냐? 그런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만드셨냐?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암도 걸리고 하나님이 암 걸릴 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것은 왜 알았을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생각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읽으면 이것처럼 창세기 1장처럼 시시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고민거리가 아주 많아요. 하나님이 암에 걸릴 것을 알았으니까 T세포도 만들어 놓고 암에 걸렸을 경우에는 암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면역세포도 만들어 놓고 그 면역세포 안에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유전자를 사용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만드시는데 그 T세포는 매일매일 그 유전자가 켜지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매일매일 생기고 있는 암세포를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암세포 안 생기게 해 놓고 암세포를 죽여서 암이 낫도록 하는 그런 것 안면대로 되잖아요. 아시겠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성경을 모르면 할 수 없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의문들이 굉장히 깊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했다 하면 인간뿐만 아니죠. 동물이나 식물을 창조했다면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무지무지하게 많아.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기 안 낳고 그냥 삶은 간단해요. 아기를 하나 낳으면 뭐예요? 해야 될 일이 뭐지 뭐지 많아요. 개 한 마리 키우는데도 오늘은 꼭 목욕을 시켜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내일부터는 추워지더라고요. 그것도 걔를 언제 목욕을 시키지? 날씨도 따져 봐야 되고요. 뭐 생각할 게 많아요. 그래서 없으면 간단한데 없는 것을 잊게 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각오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돌봐야 돼. 지금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창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지구가 만들어진 곳은 어떻다고요? 흑암이요. 거기에는 혼돈이요. 무직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하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있을 게 없다는 뜻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하나하나 생각할 게 아주 많아요. 이게 무엇을 지금 뜻하고 있는가? 그러면 있을 것이 없어서 공허하고 있어야 될 질서도 없어서 혼돈이고 있어야 될 빛이 없으니 이건 큰일이고 그런데 생명체를 창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할 일이 무지무지하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를 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런 무지무지하게 일하면서 그 일하는 것이 다 탐구예요. 우리 사랑을 키워보니까요. 이 자식이 우리 마당에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굉장히 길죠. 나무에 물 주고 하는 호수인데 그 물을 떠서 주면 안 먹어요. 이 자식이 왜 안 마시는가 봤더니 어느 날 제가 나무에 물을 함춰봤더니 물이 나오기 시작할 때는 물에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호수 냄새. 그런데 이 자식이 어떤 물을 잘 먹냐면 비가 오면 여기 땅 밑에 물이 많아요. 지하수가 많아요. 그래서 바로 맞은편 모텔 거기서는 마당에서 지하수가 비가 많이 솟아나서 깨끗한 지하수가 아스팔트를 덮는다고 그 물을 아주 좋아해요. 이 자식이 신선해요. 우리 사람은요. 개들이 물을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그런데 이 녀석은 물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된 판인지 모르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뉴 스타트 체질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물을 제가 그 물 그릇을 따로 해 가지고 물 줄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해요? 그 물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야 해요. 그 물을 오래 그릇에 담아놓으면 물때라는 것도 생기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그래서 깨끗이 씻어 가지고 제가 화장실에 그 그릇 가져와서 씻으면서 이거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 떠 가지고 마당을 지나가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덕 본 게 있어요. 이게 나이가 드니까 균형 감각이 둔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틀 가니까 많이 흔들려. 그런데 이제 한 몇 달 하고 나니까 이제는 아주 편안해요. 물을 안 쏟아야 해요. 그래서 사랑의 앞에다가 어떻게 해요? 사랑의 앞에 앉아 있으면 거기에 탁 갔어요. 자식들은 뭐 먹기 싫으면 안 먹어. 그래서 사랑을 먹어. 먹어주는 척 하다가 탁 거기에서만 해요. 그러면서 아침은 몇 시 먹었지? 뭐 이런 거 자꾸 생각을 해야 해요. 지금쯤 사료는 다 먹었을까? 그러면 오늘 몇 시쯤 현미밥과 계란과 섞여서 주지? 이런 생각할 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로만 생각하면 걔 뭐 좋뻔이지 뭐. 그런데 그게 점점점점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내가 실제로 시간을 투자해서 사랑을 걔에게 주는 것이 즐겁다는 것이 느껴질 거에요. 아시겠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그게 즐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걔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키우게 하시는지도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거죠. 아시겠죠? 성경은 그냥 이론으로는 안 풀려요. 그게 뭐가 들어가야 해요? 사랑이 들어가야 해요. 성경은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성적 표현이라는 것도 있죠. 그게 이성적으로만 감성적 표현을 읽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 이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19편 58절에 다윗이 내가 전심으로 죽게 강구하여서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마치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처럼 질문이 뭐냐면 제가 질문의 뜻을 100% 파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무조건적 사랑인데 왜 이렇게 강구를 해야 되냐? 아시겠죠? 그거는 강구하노니 베풀소서 이거는 하나님이 강구를 하지 않으면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처럼 오해해 버린 거예요. 이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로 이미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났는데 왜 베풀소서라고 해야 돼? 왜 베풀소서 그래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자기가 자꾸 악념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어놓은 은혜를 자꾸 떠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만큼 내가 받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야. 그때 다윗이 하나님 은혜를 베풀소서 하는 것은 이런 나를 하나님이 주신 주셔놓은 은혜를 받지 않고 자꾸 내 욕심, 악념, 이기심을 따라서 자꾸 가려고 하는 나를 어떻게 해? 나를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해 주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가 받으실 수 있잖아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를 이렇게 논리적으로만 풀면 성경을 못 믿어요. 하나님이 철저히 조건적인 분이지. 그래서 이런 말을 찾으려면 성경에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심정과 다윗과 하나님의 그 당시의 관계, 관계의 상태와 이런 것이 다 고려돼서 사랑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읽어보고 이거 아니네. 이게 조건적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조건적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왜 예수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조건적인 하나님이 강구해야 은혜를 주고 이런 분이 십자가에서 왜 죽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십자가를 딱 두고 그 다음에 성경에 그 말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그 십자가는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두고 십자가를 통하여 그 문장을 보라 해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이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 여러분, 요즘 성경은 번쩍번쩍 금빛으로 빛납니다. 그런데 옛날 성경은 금칠을 안 했어요. 옛날 성경에 무슨 칠했겠습니까? 빨간색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 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성경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칠을 어떻게 그것을 일단 칠해 놓고 읽어라. 그것을 잊어버리고 문장형의 이론만 갖다가 내가 알고 있는 우리들의 습관인 조건적 사고방식으로 읽어버리면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책이 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면 사실 우리 사랑은 집사람이 개를 키워볼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키울 시간이 없어요. 자기가 밥 줄 것도 아니면서 키웠다 하면 그것은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직원을 뭐 너는 사랑이 책임이다.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뉴스타일 센터에 직원으로 들어와서 사랑이를 책임지려면 그건 곤란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개를 키우기로 했던 사람이 책임져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바빠서 도전을 못해요. 결국 강아지를 이렇게 키워보다가 이거 안되겠다. 그래서 다 분양하자. 그래서 분양을 하는데 그때 사랑이의 꼬라지는 형편없었어요.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털이 빠지고 이래가지고 얘는 갖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정말 보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데려가지 않는 거에요. 그래서 사랑이만 남았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한번 책임지고 이 사랑이 피부병을 치유하고 좀 개같은 개로 내가 그리고 막 사랑이는 겁이 많아서 어릴 때 이랬어요. 그리고 이 마음이 약해 사랑이는 진돗개들이 깡다구가 있잖아요. 사랑이는 진돗개 깡다구가 없어요. 그래서 새끼들끼리 서로 놀으면서도 맨날 밑에 깔린 것은 사랑이에요. 요즘은 어떻게 되었어요? 아주 어졷해졌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사랑이도 뉴스타트를 시키자. 뉴스타트를 시키면 피부병이 낫게 돼 있어. 그래서 부지런히 뉴스타트 건강식을 건강식을 먹이고 그 다음에 사랑을 줘야지. 사랑이한테 성경공부 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피부병이 다 낫고 지금 아주 우젓한 행복한 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걔도 뉴스타트 해야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미국에 사는 친구가 저보다 나이가 한두 살 많은데 사진을 하나 보냈는데 걔 사진을 보냈어요. 요즘 걔 키운다고 재밌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통박을 굴린대. 아주 영리한 것은 사람을 가지고 놀라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앉아 기다려 이렇게 훈련을 다 시켰다 시켰는데 요즘은 앉아서 일어서 옆으로 가서 앉아 이쪽으로 가서 앉아 다 하는데 이제는 귀찮으면 이놈의 강아지가 못 들은 척 한대요. 그런데 우리 사랑이는 그렇게 훈련시킬 필요가 없었어요. 앉아서 이것도 훈련시킬 필요가 없었어요. 뭐 이러면 벌써 앉아 버려요. 앉으라고 한다는 눈치를 어떻게 탁 채요. 그래서 그런데 미국 친구는 걔를 목줄을 하고 걸어가는데 신경이를 많이 해야 된대요. 우리 사랑이는 절대 신경이 안 못해요. 그렇죠? 주인의 뜻이 뭔가 지금 이 상태에서 자기가 조금 빨리 가도 되겠다고 조금 빨리 갔다가 그 다음에 어? 하면 그냥 그냥 속도를 탁 줄여요. 그러니까 아주 눈치가 빨라. 재미가 솔솔 있어요. 진규가 한 번은 차에 태워서 바닷가로 갔대요.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바닷가에 못 데리고 가봤어요. 그래서 창조하신다. 없는 것을 잊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돌볼 것이 필요하다. 내가 사랑이 줄 것이 필요하다. 사랑 줄 것이 필요하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사랑은 주는 거예요. 주고 싶어서 애기를 가지고 싶지. 애기를 낳으면 온갖 잡일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것보다 그래도 내가 그 애기가 태어나서 내가 사랑을 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거 주고 싶어서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장세기 1장을 이렇게 물리학적으로 이런적으로 자꾸 봐요. 사람들이 보는데 1장 1절부터 사랑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해도 그걸 다 관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 관리 얘기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창조하는 거예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셨다는 말은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이기적인 인간에게 그것도 일이 많잖아. 이랬버린다고 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천지 차이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흙암이 깊은 위에 있고 여기 아주 심각한 질문이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 만들었다고 예를 들어 소를 만들었다고 하면 딱! 그게 혼돈스럽고 질서없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창조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무질서에서 질서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창조해 놓으면 질서에서 무질서로 갑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엔트로피라고 불러요. 연력학 제의법칙 그래서 모든 물체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흘러가게 되었지 무질서에서 질서로 갈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진화론 진화론은 과학자들이 외치는 것이 주장하는 것이 진화론인데 물론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은 진화론을 외치지 않지만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다 무실론자, 진화론자로서 진화론이 뭐예요? 무질서 혼돈 속에서 질서 있는 한 개체로 개체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질서에서 질서가 나왔으니까 그게 창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창조론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 희한한 그리고 우리가 유전자를 보면 유전자는 질서정연하게 다 기록된 글자예요. 문장이요. 그게 무질서 상태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질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생기를 받아서 다시 무질서 상태로 혼돈 상태에 있는 유전자를 어떻게 해요? 다시 정상상태로 되돌린 것은 재창조예요. 그런데 무실론적 진화론자들은 창조를 거부하면서 진화를 설명하는 이론을 보면 그게 뭐예요? 그게 창조야. 왜? 혼돈에서 어떻게? 뭐가 나왔다는 거야? 세포, 유전자. 유전자가 글자인데 그게 어떻게? 아무렇게나 나와요. 그래서 진화론이라는 것은 저는 무실론자였지만 진화가 됐다고 그것은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해결이 됐는데 여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여기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땅은 지금 혼돈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창조된 그 공간은 어떻습니까? 흑암입니다. 흑암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가르사도에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을 줄 수 있는 분이 창조를 한 공간이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이상하다. 아시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냥 땅이 창조되기 전에 어두웠구나. 뭐 이래 버린다 말이에요. 저는 그러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빛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어둠이란 것은 사망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빛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간에 그 생명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 무조건적 사람. 그것이 가득해야 돼. 그런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면. 그런데 하나님 없는 공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빛이 없는 공간, 생명이 없는 공간. 여기는 왜 이렇게 어두울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여한계시록 12장 여러분이 혹시 다 잊어버린지 모르겠어요. 하늘에 뭐가 있었다? 전쟁이 있었다. 그 악령들, 사단을 따르는 악령들이 하늘에 있을 곳이 없었다. 그렇죠? 하늘에서 저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어디로 내어 쫓기니? 큰 용이 내어 쫓긴다. 어디로? 땅으로. 이 지구라는 곳은 지금 그들이 내어 쫓겨서 와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주장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땅의 생각이지. 하늘의 생각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래서 사단이 이리 와서 이 땅의 공간은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인데, 빛인데, 여기는 무조건적 사랑이 없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오로지 뭐만 있어? 조건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빛이 없는 곳, 어둠, 흑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창세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창세기 1, 2, 3장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1, 2, 3장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이미 왓고가 딱 짜졌다는 말이에요. 그 왓고 안에서, 창세기 1, 2, 3장의 왓고 안에서 모든 것이 쫙 사건이 벌어지고 해결이 되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을 반역한 악령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공간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땅은 혼돈하고 그렇게 흑암이 깊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 안에는 생명이 없고 빛이 없고 흑암 밖에 없고 혼돈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공간이 뭘로 꽉 차있어요? 물로 차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이 한 곳으로 밀리고 땅이 한 곳에 들어 나라 해서 땅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은 사단의 공간이야. 악령들의 공간이야. 그래서 어둠 밖에는 없어. 왜? 무조건적 사랑은 없는 공간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물로 이렇게 콕 차고 물로 쌓여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 구식 번역입니다. 신식 번역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이 물들의 표면에서 어떻게 운행하시니라 쉽게 번역하면 거니시더라. 수면의 물의 표면에 이 땅 지구를 싸고 있는 물의 표면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고 있더라. 거니시고 계시더라. 그게 무슨 뜻일까? 이제 이런 것도 사랑으로 봐야 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그 세력들 그 악령의 세력들이 가둬져 있는 곳을 물로 쌓아 두시고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떠나지 않고 계시니까 수면 위를 어떻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왔다 갔다 하신다. 그런데 이 운행하시다라는 그 히브리 말의 본래 뜻은 뭐냐면 암탉이 계란을 품고 즉 병아리 새끼를 만들기 위하여 품고 있잖아요. 그건 사랑으로 우리가 상징된 거죠. 그러면서 어미 암탉이 계란을 이렇게 굴러요. 아시겠죠? 그것을 전란이라고 그럽니다. 아래를 굴러준다는 것입니다. 이 알이 한 위치에 그대로 위치하고 있으면 결국 위에 중력에 눌려 가지고 밑에 아래는 뭐예요? 아래를 쏘요. 그러니까 그거를 암탉이 자꾸 굴러줬단 말이에요. 그 말은 사랑을 주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 생각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사단은 그 무조건적 사랑에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하고 조건적 사랑으로 벌줄도 벌주고 혼내려면 혼내고 그렇게 통치를 해야만 질서가 잡힌다. 저 차원인 우리들의 생각이죠. 사랑의 그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전혀 모르는 우리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반대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사랑하셔서 그곳을 그냥 버려두고 떠나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떠나버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과 그 악령들은 그 순간에 소멸되어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악령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악령이 없던 것들을 잊게 하셨기 때문에 그 잊게 하신 사랑을 거두고 버려버리면 있던 것에 뭐예요? 없는 상태로 돌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떠나시지 않고 거기서 수면 위를 떠나지 못하고 운행하시더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빛이 있으라 그래요. 왜? 그 어둠 안에 생명이 없는, 빛이 없는 그 안에 악령들이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 다 없어져 버려요. 소멸되어 버려요. 그런데 그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그래서 적어도 살아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자식 너희들은 나를 반대한 놈들이니까 나는 너희들하고 상관없으니까 여기서 죽을라면 죽을뻘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면 죽어 안 죽어? 죽을뻘요. 하나님은 얘들이 그 순간에 죽어 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떠나 버리면 그리고 그들이 죽어 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인 사랑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요? 사랑으로 그 악령들을 며칠이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악령들이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를 깨닫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 안 해 줘야 돼? 그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쪽에서는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 사단 쪽에서는 조건적 사랑으로 통치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지는 결과를 봐야 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한 번도 누구 말이 어느 쪽 말이 맞는지를 실험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 되어 온 우주에서는 다 영생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적 연생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생각하기를 무조건적 사랑 때문에 영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자동적으로 영생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모르는 것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는 생각입니다.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만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만 영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안 죽고 살아서 그런 이론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그런데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것은 도대체 생명의로 논리에 맞지도 않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있는 곳에서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야 영생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면 생명 바깥에 있죠? 사망에 있죠?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존재해야겠죠? 제가 지금 몇 마디 창세기,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이건 굉장한 책이에요. 제가 공부를 하려고 딱 보면 머리가 터지려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옛날 얘기처럼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는 신학자들 간에서도 창세기는 우하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이 속에 얼마나 깊은 진리가 들어있는지를 모르면 우하로서 그냥 없는 걸로 치자.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빛이 있어라 하시니 그 빛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지금 빛과 어둠이 서로 대체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의 십자가와 사단이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이 대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가 드디어 사단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다는 것도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악령들 중에 몇 천 십자가를 보고 어떻게 감동을 받고 하나님 쪽으로 왔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생각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뉴 스타트가 필요한 거예요.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미운 사람은 미워야죠.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미운 사람도 안 미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나의 증오심이 해결이 되지. 이 증오심과 분노가 해결이 안 되면 맨날 유전자 꺼지다가 볼 일 다 본다고. 여기서 이제 아하! 역시 십자가에 예수가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밉던 사람도 어떻게? 덜 밉게 되고 또 미워하는 것이 결국 내가 나를 죽인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학습해 가면서 아하! 어느 편 생각이 옳구나? 하나님 편 생각이 옳구나?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 것이구나? 그것이 과연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데 깨달은 사람은 암이 싹 없어지고 그럴 때 악령들도 다 보니까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이고 자기들이 사단의 주장에 따라 옳다고 주장했던 그 조건적 사랑은 결국은 생명체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온 우주가 어떻게 돼? 지금은 온 우주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는 측과 사단 편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주장하는 편이 분열되어 있어요. 이 분열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쨌든 통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하늘에 있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은 이 지구상에는 뭐가 판치고 있어요? 조건적 사랑이 판치고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의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지금 우주 통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너무 통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적 사랑이 옳은가? 무조건적 사랑에 옳은가? 를 실험하는 실험 대상이 되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험 대상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야 돼요? 무조건 구원해야 돼요. 우리를 실험 대상에 이 지구에 사단이 우울거리는 이 지구에 창조해 놓으면 인간이 다 조건적으로 변질될죠. 그럴 때 빛이 딱 와서 모든 사람을, 모든 인간의 실험 대상은 여기서 사단이 우울거리는 여기서 조건적 생각이 물들어 버렸는데 하나님 구원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로 모든 실험 대상이 된 인간을 구원하셨는데 이 인간들이 그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게 문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의 자유가 없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이러면 다 구원해야죠. 그러면 그거는 인간에게 나는 십자가 필요 없어. 그래도 구원받으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인간의 선택을 아주 존중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또 만민구원론이라는 학술이 있어요. 그것은 무조건 천국 다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천국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자유가 있어야 행복해요. 가기 싫은 천국도 무조건 강제로 가서 에이, 나는 여기 와서 보니까 전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거 싫어. 나는 조건적으로 살아야 되겠어. 그거 하려면 아무것도 못 가, 못 나가. 천국에 살아. 생각에 자유가 없으면 그건 천국이 있을 수가 없어요. 천국이라는 것은 자유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할 때 내 생각이 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이 단계까지 올라올 때 그런 소리 많이 했어요. 옛날에 생각은 확실히 성령이 주시는구나. 성령이 그 단계, 단계의 겨울로 내가 그거를 이해할 때가 되면 성령은 더 높은 차원의 수준의 생각을 주고 자꾸 높이를 줍니다. 안 그러면 그냥 뭐 맨날 뭐 탱크하고 기차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나 이런 식으로 하시겠죠. 저도 옛날에 참 유치한 생각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여기 예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 쪽에서 예정하는 거지 우리의 선택의 자유를 무시한 예정이란 것은 없습니다. 지금 많이 가르치고 있는 소위 예정론은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없다는 걸 전제하고 가르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 수 있냐. 그것이 하나님의 권한이다. 주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뭐예요? 우리 집에는 들어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권위적이고 자기 주장대로만 하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들의 선택을 기다리려니까 오래 참아야지 그것을 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말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사실 장세기 1장을 강의를 하려면 제 마음이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전혀 이런 거 사실 몰라도 돼. 진짜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 모두 구원하셨어. 이것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처럼 가르치는 입장이 되면 이런 것도 깊이 알아야죠.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기도하고 공부하면 성령이 가르쳐줘요. 이런 것을 설명한 책은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하신 분이 시간, 하루가 뭐냐? 장세기 1장에 있는 하루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루라는 시간 개념이 다른 것 같다.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물리학계에서는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돼. 그러나 물리학적 이론을 가지고 들어가서 수학적으로 풀어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이런 것은 아무 근거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시계를 저기 붙여 놓고 살지만 왜 저 시계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 각자가 느끼는 시간이 다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저거를 표준으로 하고 살자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은 10분이 10년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몸이 약할 때 몸이 약한 사람들이 비행기 타면 그렇게 힘들죠. 아시겠죠? 아, 이제 한 시간쯤 지난 것 같다. 보면 뭐예요? 5분밖에 안 지났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언제 지나가는지 몰라요. 아시겠죠? 괴로울 때, 고통받을 때의 시간과 여러분, 행복할 때의 시간은 달라요. 그런데 저 시간으로는 똑같아요. 저거는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우리의 무엇에 따라서? 영적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시간이 변해요. 그렇죠?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때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천국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눈 깜빡하면 미국에 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천국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시간은 본래 없었다고 장세기 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7일 창조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는데 7날이 걸렸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유치한 얘기다. 이런 것이 알려지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지금 지구 안에는, 지구에는 어둠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과 어둠을 어떻게 나누시더라.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셨다. 그때는 밤낮이 없었어요. 밤낮은 뭐예요? 해가 지는 것이 밤이야. 그 낮은 해가 뜨는 것이 낮이에요. 해가 없다면 우리는 밤이 언젠지 낮이 언젠지 시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구가 해 주위를 돌고 있는데 우리가 돌고 있고 또 지구는 지구 자체가 어떻게? 자전하고 있죠. 그 돌고 있는 공전, 태양 한 바퀴 도는 시간이 365일이다. 그리고 몇 분이다. 그것도 365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는 시간을 하루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늦어지면 시간은 또 바뀌어 안 바뀌어? 지구의 자전 속도가 좀 빨라지면 시간은 또 빨라지면 이 시간이란게 웃기는 거야. 어디겠죠? 그래서 지구의 공전 속도가 빨라지면 1년이 뭐예요? 200일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구의 공전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니까 1년이다.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 인간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놓고 이렇게 되는 거 한 시간으로 하자. 그런데 사실은 저 시간하고 우리 마음속의 시간하고 다를 테니까 그래서 심령 감소였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시계가 정확한 시간일까? 그 십 년이 정확한 시계에요. 심령 감소가. 왜? 저 시계로 하면 한 시간밖에 안 지났어. 한 시간 감소했다 그래야지. 그런데 그 한 시간이 심령 같았고 또 그 한 시간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늙었다 그래요? 팍! 늙었다 그러잖아요. 팍! 늙어버리는 거예요. 팍! 늙을 때는 어떤 경우에는 머리도 하얘져버립니다. 유전자는 우리의 영적이라는 뜻에 반응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에 따라서 유전자 상태가 바뀌어집니다. 이런 일입니다. 뉴질랜드가 뭐로 유명해요? 번지잠프로 유명해요. 그런데 뉴질랜드에서 관광객이 번지잠프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 사람이 번지잠프로 뛰었다고 하면 1초, 2초, 3초, 4초, 5초 그러면 끝납니다. 그 5초 동안 이 사람에게는 이 젊은 여성에게는 50년이야. 번지잠프 하고 나서 머리가 하얗게 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기록이 다 있어요. 번지잠프. 그러니까 나는 재밌다 그러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매일 하고 살아야 된다니까 아시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뻐하게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시간을 결정해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저 시계에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텔로메어 떨어져 나가는 거 보세요. 저 시계에 따라서 떨어져 나가요? 아니요. 사람의 영적 에너지, 내 각자 개인 개인 시간에 따라서 떨어져 나가요. 아시겠죠? 왜 그 말이 맞냐? 성경대로 딱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그 무조건적 사랑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 그 빛을 낮이라고 볼 수 있는 동안은 낮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고 계실 때는 태양은 아직도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달도 없어요 지금. 달도 없는데 날이라는 시간 개념을 하나님이 불러드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태양하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시간이 있으려면 해와 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낮을 빛이라고 부르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낮이다. 그 사람은 낮에 다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빛 속에서 다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밤에 다니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희는 빛이 있는 동안 낮에 다니라 깨어 있어라. 가론 유다가 예수님이 주는 그 잔을 받아 마시고 그냥 나가 버렸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가론 유다가 나가니 그때가 밤이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가론 유다는 조건적 사랑으로 떠났다. 사망으로. 그런 것을 알아야지. 여러분 그냥 그게 가론 유다가 나왔을 때는 해가 지고 저녁이었다는 말을 성경에서 말라고 쓰겠습니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나 가론 유다의 영적 상태를 기술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래서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날이란 게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지구상에. 해도 달도 없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와 달이 창조되기 전에 시간의 기준은 뭐냐 하면 그래서 여기 보고 저녁이 되고 보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 말은 왜 저녁이 먼저 올까요? 저녁이 먼저, 어둠이 먼저 와 있었잖아. 그래서 지구상에서는 항상 어둠이 먼저야. 그래서 창세길장에서 항상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저녁이라고 볼 수 있고 밤이라고 볼 수 있었고 왜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고 난 후는 그것이 낮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낮에 다니는 사람이 되라 이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을지라도 그 구약 성경 이런 창세기를 보면서 아 예수님이 오시게 되겠구나 라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쁨 속에서 사는 사람들도 낮에 사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 낮, 하루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 인생은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시간이란 것이 결정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저 시계로 시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시간은 속도와 관계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 속도가 달라지면 시간도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로켓을 타고 우주여행을 했다.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그 영화에 나오는데 로켓을 운전을 아차 잔옷 해 가지고 굉장한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블랙홀이라는 게 있어요. 그 블랙홀을 너무 가까이 갔다가 간신히 빠져나와서 지구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이제 돌아와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떠날 때 6살짜리 딸이 82살이 되어 있더라. 아버지는 하나도 안 눌렀어. 아버지는 한 달밖에 안 눌렀어.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 그게 이제 여러분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이런 걸 공부하면 그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에너지 속에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빛 속에서 살고 있느냐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은 확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말은 결국은 이 땅에 예수님이 꼭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물과 물 사이에 공간을 내시고 그 공간을 궁창이라고 부릅니다. 그 궁창을 그냥 하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 물과 물을 하나님이 나누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노아 홍수를 얘기할 때 이 물과 물을 나누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참 지내서 그래서 셋째 날까지는 지구도 없고 아니 해도 없고 달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14절에 가서야 하나님이 그 물을 가르고 낸 그 공간에 해와 달을 창조하신다. 그래서 왜 했냐? 해와 달을 만드신 것은 시간을 정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두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그래서 밤과 낮, 달이 있는 시간을 밤이라고 하고 어둠이라고 하고 그래서 시간은 이렇게 다 상징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저는 이 창세기 일장을 계속 지금 연구 중입니다. 이게 보면 참으로 깊습니다. 시간이 벌써 너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 정도로 하고 끝나겠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창세기 일장을 우리가 조금 깊이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반대한 그 악령의 악령들이 와 있는 곳이지만 그곳을 떠나시지 못하고 정말 계속 머무시면서 거니시면서 빛을 있으라 하시고 그 빛으로 그 빛을 어둠의 세력들이 깨닫게 하시게 하려고 주님, 이때까지 이렇게 지금 우주를 통일하시기 위한 그러한 사랑을 확실하게 나타내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로 그 사랑은 이미 나타났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정말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얻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귀중한 도구로서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그리고 이 우주가 정말 완전히 통일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